안녕하세요. 닥터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독박 육아 쉽게 하기입니다. 독박 육아 요즘 많이들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독박 육아는 남편이 있는데 남편의 도움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내 혼자서 다 뒤집어 쓸 때, 육아를 독박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죠. 다 뒤집어 쓴다. 다 뒤집어 쓸 때를 말하는 말입니다. 반대로 남편이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내가 있긴 한데 아내의 도움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혼자서 아이를 키웁니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드물지만 있기는 하죠. 그런데 그런 남편이 자신이 독박 육아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죠. 어떤 사람이 독박 육아를 얘기를 할까요? 내가 혼자서 아이를 키운다고 하는 전업주부 또는 워킹매입니다. 실제로 내가 독박 육아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본인은 독박 육아를 하지 않는데요. 이걸 사회 문제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평등 차원에서 남편의 육아 부담이 적다든지 아니면 저출산의 원인이라든지 아니면 경력 단절의 원인이라든지 이렇게 사회 문제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강의에서는 두 번째 경우는 제가 다루지 않고요. 첫 번째 경우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박 육아보다 상황 자체는 더 심각한 상황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싱글맘입니다. 두 번째는 워킹맘이고요. 싱글맘은 남편이 없습니다. 어떤 유든 간에. 그런데 아이는 있죠. 그러니까 아이 키우기를 어차피 혼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고서 이혼한 경우, 아이만 있는 경우죠. 또는 아예 결혼하지 않은 경우, 미혼모라든지 요즘 비혼모라고 해요. 아예 결혼하지 않지만 어떻게든지 아이를 갖는 경우, 그래서 키우는 경우를 비혼모라고 합니다. 이런 싱글맘들은요. 자신이 독박 육아하고 있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워킹맘은 어떨까요? 워킹맘은요. 일도 하고 육아도 하는 경우죠. 그런데 워킹맘의 대부분인데요. 물론 내가 독박 육아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워킹맘도 있긴 합니다만 상당수는요. 독박 육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느낄까요? 오히려 아이들하고 같이 보내는 시간이 적다. 이거에 대해서 아쉬워하거나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죄의식을 느끼는 워킹맘들이 사실은 더 많죠. 독박 육아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육아가 쉬우면 독박 육아라는 말이 나오지 않겠죠. 육아가 어렵기 때문에 독박 육아라는 말이 나오는 건데요. 즉 육아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그 육아가 힘든 것을 크게 둘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육아의 일 자체가 많은 겁니다. 두 번째는 일 자체가 많다기보다는 마음이 힘든 겁니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부모 세대 때는요. 우리 부모 세대 때는 어땠어요? 여럿 낳아도요.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사실 육아의 일 부담은 어마어마했죠. 그런데도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모들이 부모 세대들이 요새는 거의 하나만 낳고 만에 둘 낳잖아요. 그런데 하나 둘 가지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힘든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마음이 왜 힘들까요? 마음이 힘든 이유의 첫 번째는요. 내가 힘들어요. 어찌 됐든 간에 내가 힘든데 이 부모 세대가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겁니다. 내 힘듦을 갖다가 받아들여주지 않는 거죠. 또 남편이 내가 아무리 힘들고 해도 그걸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남만큼 육아를 못한다는 생각이 나한테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겠죠? 네 번째는 나는 전업주부인데 또 내 친구를 보니까 워킹맘이에요. 자꾸 비결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힘들게 하면서 육아 부담을 늘리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이건 육아의 방법인데요. 아이, 자녀가 필요를 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서로 다룹니다. 그러면 자꾸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아이가 필요한 게 뭘까요? 아이가 필요한 것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한 자극입니다. 그리고 교육 기회거든요. 그런데 그럼 엄마가 원하는 건 뭘까요? 엄마가 원하는 것은 내가 남부럽지 않게 내가 잘해주기, 내 아이한테. 조금 다르죠? 이게 같을 것 같지만 다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잘해주기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내 아이를 남보다 우수하게 키우기. 이런 거죠. 엄마가 정한 겁니다. 엄마가 정한 거지 얘가 필요라는 게 아니거든요. 이 사이에 괴리가 있기 때문에 또 독박 육아가 힘든 거죠. 네 번째 이유는요. 독박 육아가 아니고요. 독점 육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점 육아는 엄마가 나 혼자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나 혼자 하겠다. 다 배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원하는 엄마들이 또 많습니다. 내가 알아서 전적으로 해보겠다. 누가 도와주겠다고 하도 다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독박 육아가 아니고 독점 육아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남편과 생각이 달라요. 육아 방식이 다르고요. 그러니까 내 생각하고 다르니까 어떻게 돼요? 남편을 배제해야 되겠죠. 또 남편이 알아서 하지를 못해요. 알아서 하지를 않고서 꼭 시켜야만 해요. 이것도 마음이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또 배제가 됩니다. 남편이 또 육아를 하는데 서툴러요. 그러니까 도움이 안 되고 해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남편을 하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또 도움 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부모들 그다음에 육아 도우미 아니면 공동 육아, 어린이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다 배제를 하는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돼요? 독점 육아가 되는 거죠. 다섯 번째는 남편의 실질적인 육아 분담이 적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남편의 입장에서 봐서는 자위반, 타위반인데요. 타위반은 뭐냐면 일에서 부과하는 육아가 너무 커요. 이래서 일도 많이 해야 되고, 일과 관계된 회의도 해야 되고, 또 모임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요. 그리고 본인이 좀 쉬어야 되겠죠. 일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너무 크기 때문에 타위반으로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갖고 있지 못하는 거죠. 자위반도 있습니다. 자위반은 뭐냐면 아직도 이 사회에서는요. 남자는 일, 여자는 육아 또는 가족이라는 그런 믿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게 또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면 자위반이 되겠죠. 이런 이유로 엄마가 독방 육아를 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 독방 육아를 쉽게 할까요? 네, 첫 번째는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아이부터가 아니고 나부터. 나부터 한번 챙겨보세요. 내 몸과 마음을 먼저 편하게 한번 해보세요. 네가 편해야 엄마가 편하다라고 하지 말고 순서만 바꾸는 겁니다. 나부터 편하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내 몸마음이 편하게. 그러면은요. 내가 가르치지 않아도, 내가 돌보지 않아도요. 내 아이가 나를 따라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아이의 몸이 편해지고요. 아이의 몸이 건강해지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잘 자라고 병치레도 없게 되죠. 병치레도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육아 부담이 줄어들게 되겠죠. 두 번째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육아의 방식입니다. 육아 방식은요. 내가 원하는 것 하기가 아닌 자녀가 필요한 것 하기입니다. 자녀가 필요한 걸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요. 자녀한테 선택의 기회를 주면 된다는 거죠. 이게 내가 원하는 것인데 이게 자녀한테 필요한 것이라고 내가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한테 이제 선택의 기회를 주는데요. 언제부터 주느냐? 세 살 때, 세 살이 넘기 시작하면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물론 잘 못 알아 듣기도 하죠. 그런데 자꾸 너는 아직 어려서 몰라. 그래서 이렇게 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어. 그런데 네가 선택을 해. 말은 그렇게 안 해도 자꾸 이렇게 선택의 기회를 줍니다.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시행착오를 겪게 되죠. 시행착오를 겪고 선택이 늦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시간이 더 걸리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이런 기회를 자꾸 줘보시라는 거죠. 자꾸 반복하다 보면 그걸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성장이죠. 성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점점점점 스스로 잘합니다. 정리도 잘하고요. 자기 악가림도 잘 챙기고요. 엄마가 챙겨줄 필요가 없어요. 숙제를 챙기다든지 깨운다든지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스스로 하게 되죠. 그러면 엄마의 부담이 많이 줄지 않겠어요? 세 번째는요. 도움 이용하기입니다. 아이의 입장에서 봐서는요. 다양한 자극이 좋습니다. 엄마 온리보다는요. 엄마로부터 오는 이 자극보다는요. 엄마랑 다른 모든 자극이 아이의 성장에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다양한 자극이 있으면 아이가 그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엄마가 다 선택해 주는 게 아니죠. 아이가 선택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 다양한 자극에는 부모가 있겠죠. 부모가 아이를 돌보는 것 같다가 할마, 엄마 대신 할마가 되죠. 아빠 대신 할바라고 합니다. 육아 도움이 베이비 시터가 되겠죠. 또는 공동 육아,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끼리 여럿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이런 등등을 이용해서 마음에 안 들더라도요.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아이한테는 그게 더 좋다는 거죠. 네 번째는요. 본격적으로 이제 남편 이용하기입니다. 남편이 제일 중요하겠죠. 남편을 이용하는 방식은요. 아까 이 아이에 대해서 육아의 방식에 대해서 남편이 나하고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아이한테는 나하고 다른 자극이 좋다는 거거든요. 그걸 받아들이고 남편이 나하고 다르게 해도 뭐라고 하지 않는 겁니다. 보통은 둘이 합쳐서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건 이제 서양식이고요. 한국의 아이들은요. 다양한 자극을 받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하고 잘 자라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남편이 서투릅니다. 서투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학습을 시켜야 되겠죠. 세 번째 남편은 알아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가르쳐야 되겠죠. 그래서 너무 많은 걸 갖다가 한꺼번에 알아서 해달라고 하지 말고요. 한 번에 한 가지씩 남편이 동의하는 한 가지씩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1주 내지 2주만 지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때부터 알아서 해요. 이게 되잖아요. 알아서 하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 또 남편이 동의하는 것에 또 한 가지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가 더 늘게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남편의 도움을 이용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육아가 쉬어집니다. 육아가 쉬어지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로 육아 즐기기가 되죠. 이제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만큼 시간과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게 내 몸맘을 만드는 것이 됐든 취미가 됐든 운동이 됐든 아니면 모임이 됐든 어떤 것이 됐든 이제 나도 독박 육아가 아니라 거기에 다 매달려 있는 게 아니다. 나도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시간과 힘을 갖게 되는 거죠. 사람을 만날 때는요. 만약에 내가 전업주부라면 전업주부 만나지 마세요. 워킹모닝도 같이 만나세요. 그래야 나 또한 다양한 자극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 내가 독박 육아를 한다고 느끼셨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쉽게 이야기를 해보세요. 바로 육아 즐기기가 됩니다.